두산중공업은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체입니다. 두산중공업은 2023년 12월 1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3.35% 하락한 15,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11월 1일 대비 약 13.45%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3년 6월 21일 만 200원 52주 최저가는 2023년 10월 31일 만 3,35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3년 3월 9일 2,565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3년 11월 17일 138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5.45%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366만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14만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380만주를 순매수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3년 11월 30일 가장 많은 81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3년 11월 3일 가장 많은 36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1.7%에서 약 13.28%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3년 8월 31일 약 13.82% 최저 지분율은 2022년 12월 19일 약 11.39%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5조원이며 2015년 14조 대비 약 6.57%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조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273억 대비 약 4147.02%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7.17%입니다.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4531억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1조 대비 약 74.12%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2.94%입니다. 두산중공업의 주가 수입 비율은 약 마이너스 21.59배이며 지난 2015년 마이너스 1.25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1628.22%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0.97배이며 지난 2015년 0.31배에 비해 약 211.76%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마이너스 1.97% ROE는 마이너스 4.5%입니다. 부산중공업의 시가총액은 9조 7,813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41위, 코스피 종목 기준 38위,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15조 4,210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43위, 코스피 종목 기준 43위,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1조 1,061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41위, 코스피 종목 기준 41위,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4,531억 4,986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427위, 코스피 종목 기준 811위,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기준 45위입니다. 지난 3년간 두산중공업은 한 번에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1년 10월 18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6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0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